이제 올라가겠다 희한적이자 됐어요 오오오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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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어 죽어 희한적이자 내 쪽 작업중이야 잡았어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다시 하나 있다 왼쪽 나무에 아까 걔네가 몇라인 애들이야? 아 맞아 이분 나무 기절 이분 나무 이분 나무도 기절 나 왼쪽으로 나갈게요 그 파란지 연막 맥란의 쪽 하나 있어요 하켈리고 어 연막 날아온다 파란지 안 치켜 일단 다 우측 아래있나봐 살리러 우측 아래가 갈라해 나무? 어 이분 나무 기절이었어 살리러 가는거 없어 오른쪽에서 하켈리고 하켈리고 은하의 차 끈다 은하의 기절 하나 더 있다 형 어 박는거 조심해 아 안돼 뭐야 잡았어 뭐야 쟤 아 끝이야? 저 너 쏜 거 머리 때려놨어 나 뒤쳐 할 수 있다 내 위치 확인해 바로 쬐게 나 그냥 아 나 우측 쳐줄게 아 뒤 다시 올라온다 위에 뒤에 나 죽을 수도 3판에서 나온다 3판 3판 트랙터 피킹 접었다 코피 머리 안됨 코피 기절 뒤에 다시하 둘 다시하 둘 다시하 둘이야 4번쪽 여기 4번도 출발해 4번 한 명 탄거 이거 타 유령대 나오는거 조심하고 나 1번까지 붙여놓을게요 아 13번이다 13번 아 나 안 위험해 그러면 둘 지른게 끝이야 아 나도 이거 4번 애들 막아야 돼 아 지금 2번에 뛰어다닌다 나 체크했다 4번 끝에 있다 아 호텔 밀어야 될 것 같아 얘는 출발 안 했어 2번 기절시켜 안 될 것 같은데? 1번은 내 쪽 찍으러만 못 오면? 버텁 안되냐? 일단 한번 만들어볼게 11번 다 쏴 줄게 기다려봐 아 뭐야? 유령잼에서 찍으러 왔다 4번 야 야 싹 다 같은 짓 같은데 그냥? 어 그럼 찍으러 오는거 봐 줄게 찍으러 가는거 기절 찍으러 오는거 기절 찍으러 가는거 기절 찍으러 가는거 기절 찍으러 가는거 기절 같은 팀 맞다 6번 팀 타치하고 있어 포탑 남아있고 아 나 집 박아줄게 마이기적이야 피탑 오고있다 봐봐 하나하나 왼쪽 정문쪽 정문쪽 4번 정문쪽 가자 한 팀 끝났어? 확인했고 15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상태야 거기 보인다 형 1번 오케이 자리야 아래에 남아있나 본데? 끝날지 모르는 건가? 얘가? 옆에 붙잡을게 초파다간거 체크 못해줘 얘들아 금방 이제 빨리 수 있어 지금 2번에 둘 지금 폭터지는 쪽 한 기자 하나 더 깔게 차쪽에 꽂았어 차쪽에 붙어도 돼 또 붙였다 얘들아 다만 하나 기절해 내 앞에 하나 다만 터치하러 가서 하며 한번 터치하러 봐 야 내발 지금 못 잡으자 나 살았어 나 살았어 터치하면 둘이다 네이채 던지고 조금 있어 아니 남아있는거 있어 둘 다 저기야 둘 다 똑같은거 차탱강의 기절 나 갔다올게 네? 헌더로 왼쪽 머리 안대 왼쪽 머리 안대 기절이야 차탱강의 기절이 더 나았을거 같은데?